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비었죠? 비었어야지 아니 옆에가 공부있죠? 공부있어요 지금 발사 2천데 잘 맞추고 계십쇼 어! 또 맞았어 이건 주위기야? 이거 뭐야? 완전 깜짝놀랬다 비위까지만 같은건데? 왜 한 잔 달립니까? 안 돼 이 시계에 의사 대줄래 어허허허 던져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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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딩하는건 좀 있는거 아냐 랜딩하는거 잡으면 반칙이야 자 어디 어디 뚫렸나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여긴 동체 동체와단 어 저건 뭐야 어.. 이거.. 이거 뭐야! 수신기 아니야? 수신기? 수신기 측면? 여기하고 여기도 찢었어 에이.. 진짜.. 이거 뒤가.. 동체만 해야지 뒤까지 찢는 사람이 어딨어.. 작업하니.. 죄송합니다..